에스건 지금 무슨 일 있어요 선생님? 무슨 일 있어요? 태어들면 어떻게 언제 와서 얘기하세요 그럼 좀 드릴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바로 이어서 엘성면 원하시는 거 맞아요? 네 마지막 곡 한번 하면서 마무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요 네 네 어제 본 친구 같은데 어제와 똑같은 미친이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 곡 하고 나서 단순히 마무리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드릴게요.